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딨습니까 영웅집결의 선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집결의 펫 기본은 아 새벽 쿠폰도 주는구나 아 마일리지 2000이 기본이고 아 잘 안보이지요 영웅집결 어차피 안나오잖아요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제일 높은거 메소지? 메소를 마지막이니까 아 기본 나왔지요 뭐 안나온거 같은데 신수데미지 스킨에 화이트 스피어 의자가 기본 아닙니까 아 그렇구요 다음 펫 펫이신 의미가 있나 아 그렇구요 어 뭐 나왔습니까 아 그냥 두개 나왔네 아 마일리지 2000 잘된거 맞습니까 잘됐나요 요걸로 또 이제 뭐하나 써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거 팔수 있습니까 아닌가 아 못바네요 아 이걸 누굴 주지 이거 캐시 이동은 될거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 해서 이동시키면 되는거 아니에요 시그너스의 캐릭터가 뭐가 있지요 제가 나오는 필요가 없고 시그너스 캐릭터를 하나 해주고 마무리하면 딱 될거 같은데 시그너스 누가 있지 아 아 루미너스 해줘야지 아 루미너스 시그너스 아니잖아 아 윈도브레이커 해줘야되겠다 윈도브레이커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케 하고 딱 영상마무리 해야되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경매장을 해봐 보셨습니까 요렇게 되었습니다 아아 마무리하죠 얼굴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괜찮은거 같은데 아 어떻습니까 괜찮은거 같습니다 잘나왔습니다 잘나왔습니다 맘에 드는데요 괜찮지 않습니까 뭐 나온진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캐시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잘 나온거 같습니다 괜찮게 나온거 아닙니까 어 괜찮게 나온거 아닙니까 어 괜찮은거 같은데 괜찮은거 같은데 괜찮은거 같은데 괜찮은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잘 나왔나보군요 아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